아리랑은 원래 중국 미녀다. 판소리도 중국 소리다. 김치도 중국의 종주국이다. 한복도 중국에서 빌려간 것이다. 이 말들은 여러분들도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중국 네티즌 또는 중국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말입니다.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의 실체죠.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김치가 중국 음식이야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 한국 전통 음식이야라고 답할 수는 있지만 왜 김치가 한국 음식인지 짧고 강한 임팩트를 남겨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따고 주윤발 형님이 그 해답을 제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중국의 김치 훔치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시작은 구독자 1800만 명을 보유한 중국인 유튜버 리지치입니다. 2021년 1월 9일 그녀는 라이프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 흰생무의 인생이라는 19분 32초짜리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영상은 오늘 기준으로 조회수가 1948만에 육박합니다. 영상 속 그녀는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를 수확한 뒤 소금에 절입니다. 염장을 한 배추를 다시 꺼내서는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양념으로 김치를 만들죠. 이어 이미 장독에 놓아두었던 김치를 꺼내 비계가 섞인 돼지고기와 함께 찌개 요리를 만드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국의 김장 담그는 모습입니다. 배추김치 외에도 물김치나 김치찌개 등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찍어 올리면서 영상은 마무리되죠. 중국인이 한국에 김치를 담그거나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영상의 해시태그에 중국 음식을 뜻하는 차이니즈 푸드를 썼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치는 중국의 음식이구나 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상이 김치 공정의 시발점으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리지치는 논란이 되지 않았을 뿐 이미 5년 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 그녀는 새콤달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별미 매콤한 배추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배추를 수확하고 다듬어 소금에 절이고 풀을 끓여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양념에 버무려 항아리에 숙성시키는 모습 그리고 그 김치로 김치찌개를 만드는 똑같은 레포토리였습니다. 다만 해시태그로 차이니즈 푸드를 올리지 않아 큰 논란이 되지 않았고 중국 전치인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1년의 영상은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 하에 김치 공정이 시작됐다는 점이 확인됐죠. 1월 9일 그녀의 영상이 업로드 되기 직전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트위터에 김장하는 사진을 올렸고 4일 뒤에는 중국의 중앙정치법률위원회가 위책 공식 계정을 통해 유튜버 리지치가 김치를 담근 영상 때문에 한국인들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김치를 처음 만든 중국은 한국인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법인은 공안과 무장경찰, 검찰과 법원을 총괄감독하는 공산당의 중앙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김치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보다 역겨운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라디오 아나운서 쥬샤는 웨이보에 김치 공정과 관련한 1분 34초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최근 중국 유튜버가 파오차이를 담그는 영상을 두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었다며 같은 음식이라도 나라가 다르면 의미도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음식을 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라며 중국에서의 김치는 조선족이라는 한 소수민족의 전통음식일 뿐이다. 잔치상에도 잘 안올린다. 파오차이로 손님을 대접하면 그를 존중하지 않거나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라며 한국인들을 비꼬았는데요. 그런데 먹지는 않더라도 김치가 밥상에 올라 있어야 속이 든든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는 얼토당토하는 뻘소리이고 개소리라는 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 또 이런 주장이 펼쳐진다면 짧고 임팩트 있는 반박을 해야 하지만 역사적 기록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현명한 답변을 제시해준 이가 있습니다. 중화권 영화계 거성으로 불리는 주윤발인데요. 지난 10월 4일 개막식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홍콩 영화 전성기를 풍미했던 주윤발이 참석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 영화 홍보차 한국을 찾은 이후 14년 만에 방문했는데 시상을 맡은 송강호는 영화팬의 마음속 우상, 슈퍼 히어로가 아닌 진짜 스크린 속 영웅, 영화계의 큰 형님이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배우라며 그를 소개했습니다. 주윤발은 무대에 올라 한국 팬 긴 시간 응원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현장 관객들을 담은 셀카를 찍기도 했는데 그는 익숙한 한국어로 김치를 외쳤습니다. 한국에서 김치는 사진을 찍을 때 얼굴에 미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데 주윤발 역시 이 단어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알려진 김치광이니까요. 수상 다음 날 그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그와 한국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한국에서 촬영을 많이 했다. 두세 달에 걸쳐 제주도도 가고 김포공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다며 당시 촬영 스태프들은 양식을 먹겠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갈비탕에 밥 말아서 김치와 먹었다고 했죠. 1980년대면 영화 배우로서 주윤발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가 영웅본색으로 대스타의 반열에 오르기 5년 전 한국 홍콩 합작 영화 순석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주연이 아닌 주조연급이었는데 이 영화가 강원도 오대산과 제주도를 오가며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전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했고 이때 먹었던 김치가 그의 최애 음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헐리우드 영화 드래곤볼 에볼루션 홍보차 내한한 그는 또 한 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지난번에는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그동안 한국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운을 떼며 하지만 한국 팬들이 나를 향해 보내준 응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으며 김치의 맛, 향도 여전했다며 여전한 김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김치를 언급하다 보니 몇몇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고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 유튜버에 따르면 태권도와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냐 중국이냐는 논란이 일자 주윤발은 자신이 경험한 80년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한국 기자들이 김치와 태권도 종주국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나는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처럼 공항에서부터 김치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거리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답변은 꽤 임팩트 있는 답변입니다. 만약 어떤 음식의 종주국이라면 그와 관련된 문화현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중국에는 결정적으로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각 가정마다 김치냉장고가 자리잡고 있고 어느 한국 식당을 가든 김치가 제공되며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음식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공항에서부터 김치 냄새가 자욱하다는 것은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한국과 김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혹 다음번에 어떤 중국인이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 라고 말하거든 중국 전통 식당에서는 김치를 주는지 그리고 누군가 중국 음식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김치를 떠올리는지를 되물어보면 장황한 설명보다 임팩트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왜 자기들 음식도 아닌 김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빼앗지 못해 안다를까요?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열등감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뚱은 청년 시기 중국의 국민성 개조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그동안 쌓여온 병폐가 너무 심하고 사상이 너무 낡았으며 도덕도 심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사상과 도덕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으며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지난 5천년 동안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고 패단을 쉽게 타파할 만한 힘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죠. 그렇게 마오쩌뚱은 권력을 잡자 낡은 것은 모두 버리라며 문화대혁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대혁명은 오히려 중국인들의 국민성을 후퇴시키고 못된 것만 남겼죠. 결과적으로 마오쩌뚱이 실시한 이 문화대혁명의 현재 중국인들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이 고대사를 왜곡해 한반도 역사를 자신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2년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동북변경 지역의 역사 및 현상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동북쪽에 자리한 랴오닝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삼성지방의 역사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한 후 이를 통해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을 단결시켜 하나의 중국을 견고히 하겠다는 속셈이었죠. 1년 뒤 2003년 7월 중국에서는 제2회 동북변경 역사와 현상 및 고구려 학술연구 토론회라는 대형 학술대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합의가 도출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집요하게 역사 왜곡이 시작됐죠. 다른 국가가 어떻게 느끼든 쌍욕을 먹으면서도 무모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보통 역사는 기록으로 대변됩니다. 그 기록은 국가의 근간이 되죠. 중국의 역사는 기원전 1600년 전부터 존재한 상나라로부터 시작되는데 역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워졌으니까요. 기원전 212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할 목적으로 농업 등 실용서를 제외한 모든 역사책을 태워버리는 분석행유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학자들을 전부 생매장하며 기록과 역사를 모두 말살시키는 기행을 저질렀죠. 이와 비슷한 사건은 마우쩌둥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마우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선포하며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그 모든 옛것을 숙청하라며 혁명을 부르짖었죠. 이외 과정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는데 백만명의 홍의병은 중국 정신의 핵심인 공자의 묘를 파헤쳤고 항우의 묘를 파헤쳤고 청나라 시대 유물 상당수를 파괴시키는 등 수천년을 이어온 문화재를 전부 파괴했습니다. 이때 간신히 생존한 문화재도 많지만 약 4천년에 해당하는 장황한 역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죠. 이제 파괴된 것들은 기억에만 남아있을 뿐이고 기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림으로 언젠가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후 진행된 국수주의와 뿌리 깊은 열등감에 맞물리면서 소위 좋아보이는 모든 것을 중국에게 편입시키려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좋아보이는 이들이 하는 것들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 전부 중국을 따라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쩌면 현재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가장 존경한다는 진시황제와 마오쩌똥이 저지른 역사 말살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역사가 기억과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상실감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민폐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득불, 김치부터 한복, 태권도, 한반도의 역사까지 빼앗으려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감정의 사치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